아 뭐 뭐 뭐 잠시만요 하고 있는거에요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뭐 대박 하루 여러분 이거 오 오 니하우 이거 진짜 볼 수 있네요 여러분 헬로 오 오 hi hello everyone this is 우기 from G.I.R. 여러분 지금 떠나요? 잠시만요 뭐가 잘못된 느낌인데 저 왜 여러분 댓글 못 보죠? 여러분 댓글 좀 해주세요 댓글 좀 해주세요 없는 건가? 아닌 것 같은데 왜 댓글을 여기서 안 뜨지?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? 여기서 봐야 되나? 어머 이게 뭐야 I love you Of course I love you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댓글을 어떻게 보는 거야? 제가 댓글을 못 보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아무튼요 제가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 거야?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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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능 해체? 방송 참여 요청 해체? 질문 기능 해체? 완전 여기인가? 여기서 지금 봐야 되나요 어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댓글 어떻게 봐야 돼요 댓글 이렇게 눌려서 봐야 돼요 여기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뜰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요